코팅 두께에 맞는 온도를 선택하여 스위치를 옮겨줍니다 예열이 완료되면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빈 코팅지에 코팅할 문서를 안쪽 끝까지 넣어주고 코팅기 투입구에 넣어줍니다 보다 구구이 한번뛰의 잎이 푹 시간이 오래 후에 보인 잎 버튼 크기도 커요 X2 아이쿠 포토라미 3420은 A3로 원하는 사이즈 선택이 가능합니다. 코팅 두께에 따라 두 가지 온도를 선택할 수 있고 상태 표시 등으로 코팅기의 예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코팅기의 고장 원인 중 하나인 용지 걸림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용지를 안정감있게 받쳐주면서 코팅물을 식혀줍니다. 코팅기 밑부분의 통풍구에서 코팅기 내부열을 발산하여 과열을 방지합니다. 코팅기 밑부분의 상 코팅기 밑부분을 탐 Current 안정감있는 PSAP crop에wal시 Tiger 코팅기 넣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.